DGB 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되어 2024년 5월 드디어 시중은행으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역민과 고객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한 DGB 대구은행은 금융소비자와 은행업,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57년 금융 노하우로 전국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금융의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두터운 혜택을 지원하겠으며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.